안녕하세요. 닥터케이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조금 무거운 주제를 다룰 예정이라서 인트로는 생략을 했습니다. 저의 발연기를 기대하셨던 분들께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발연기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구매했다고 자랑했던 갤럭시 S22 이 카메라를 확대경으로 이용해서 납땜하는 것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레트로 게임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상당히 좋다는 결론을 내렸었는데 왜냐하면 제가 갤럭시 S 시리즈는 갤럭시 S10을 쓰다가 이걸로 넘어왔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반응 속도를 보여줘서 꽤나 만족스럽게 사용을 했었는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GOS라는 갤럭시 폰에 들어가는 게임을 좀 더 최적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가 우리를 속였습니다. 아, 좋다고 자랑했었는데 약간 저도 하면서 이상했던 게 레트로 게임, 닌텐도 위이도 아니고 게임 큐브를 하는데 풀프레임이 안 나오는 게 살짝 이상했었습니다. 왜 그러지?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리뷰하고 다음날 바로 이 이슈가 불거지게 되었죠. 바로 GOS에서 게임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할 때마다 기기의 성능을 현저히 저하시킨다는 그런 이슈가 발생을 했습니다. 뭐 저도 예전에 뭐 갤럭시 S20, 21 이때도 GOS는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뭐 크게 신경을 안 썼던 것은 뭐 미미한 성능 저하 그리고 제가 폰으로 게임을 별로 하지 않고 성능 저하도 미미했었는데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성능의 저하가 어마어마하게 발생하고 그리고 게임도 아닌 유튜브라든가 일반 앱에도 이것이 적용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삼성의 신뢰도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서 이 GOS가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2일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많은 내용이 없었는데 지금 뭐 언론사들도 다루고 있고 네 나무 위치에는 뭐 벌써 아주 정리가 정말 잘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내용이 며칠 사이에 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와 빅벤치를 비롯해서 벤치 점수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산 것은 S22 일반 모델인데 여기에는 베이퍼 챔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플러스 그리고 울트라의 경우에는 뭐 작게나마 베이퍼 챔버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부하가 많이 걸리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열을 억제하기 위해서 다운클럭을 시켰다는 것이 뭐 결론이 되겠습니다. 뭐 이 영상을 보시면 삼성전자 관련 직원이 나와서 말씀을 하셨는데 뭐 안전에는 타협이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안전에는 타협이 없으면 기기를 안전하게 만들어야지. 아니 시속 300km 나가는 스포츠카를 만들어 놓고 속도 제한을 120km로 제한하면은 뭐 안전은 하겠죠 물론. 타협이 없는 게 아니고 속인 거죠. 정말 삼성 스마트폰 초창기부터 사용해 온 유저의 입장으로서 제가 사용한 삼성 스마트폰만 봐도 뭐 M4650, 미라지, 그리고 옴내기 뭐 이렇게 정말 많은 폰들을 썼었습니다. 이 옴내기까지도 참았는데 왜냐하면은 뭐 레지스트리 편집하고 앱을 통해서 최적화를 하면 그래도 그 당시로서는 뭐 사용할 만 했었는데 야 이 갤럭시 S20이 정말 너무 심한 일을 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했는지 바로 이렇게 공지사항을 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조속히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게임 앱 외에 일반 앱 성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다른 리뷰어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도 심지어 GOS가 관여한다고 했는데 뭐 삼성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벤치마크 툴에는 성능 제한을 걸지 않은 것은 GOS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새로운 개선 방안을 적용하면 안전 문제가 없는가? 온도 제어 알고리즘을 최적화하여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 온도 그래서 예전에 갤럭시 노트7이 폭발했던 그것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인지 이번에 아주 다운클럭을 세게 시킨 것 같은데 과연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면 이것이 가능할지 좀 의문이긴 합니다. 2016년부터 적용했는데 왜 One UI 4.1에서 설정을 바꿀 수 없도록 그렇게 추가 차단을 했나? 고성능의 게임 환경을 사용하고자 하는 고객의 니즈를 일부 간과했다. 성능 우선 옵션을 적용할 경우 무상 수리가 안 된다는 주장 아니라고 합니다. 불라도 고쳐주겠다 이거죠. 아무튼 이렇게 재빠르게 대응을 했는데 과연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될지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애플의 경우에도 배터리 게이트 때문에 신뢰도를 많이 잃었던 적이 있었죠. 저는 그 배터리 게이트보다 더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저들에 의하면 보급형 기기인 갤럭시 A 시리즈 정도의 성능밖에 안 나온다고 하니까 네 좀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2018년에 발매되었던 아이폰 XS 이 4년 전 제품과 GOS를 떠나서라도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XS를 한번 가지고 나와봤는데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한번 4년 전 아이폰 성능밖에 안 나오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지난 리뷰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갤럭시 예전에 정말 스크롤 아이폰하고 비교가 많이 됐었는데 정말 빨라졌습니다. 스크롤도 빠르고 반응속도 모든 것이 전과 비교해서 정말 많이 빨라졌죠. 일상 용도로는 그야말로 불만이 전혀 없었는데 그리고 삼성페이 한국에서 정말 그야말로 없으면 이제 안 되는 그런 것이 되어버렸죠. 삼성페이 그리고 저는 잘 안 쓰지만 통화 녹음이 정말 중요하신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갤럭시를 벗어나기 힘들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폰으로 게임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고객을 속였다는 거는 좀 문제가 많이 있죠. 그러면 저도 한번 벤치마크를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신으로 이름을 속인 긱벤치 앱을 설치를 해서 또 원래의 긱벤치 앱과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긱벤치를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센트가 진행되는 속도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정상 버전에서는 싱글코어 1199 그리고 멀티코어 3106이 측정이 되었습니다. 자 게임으로 속인 벤치마크 결과 충격적입니다. 싱글코어 601 멀티코어 2038 네 싱글코어 거의 반토막이 나는군요. 와 말이 안 나옵니다. 2018년에 나온 4년 전 폰 아이폰 XS 과연 벤치 스코어는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1113에 2872 와 뭐 이건 GOS 따질 것도 아니네요. GOS가 개입하지 않는 긱벤치 점수가 싱글코어 1199 였는데 뭐 정말 뭐 거의 같네요 거의 와 4년 뒤에 최신 공정으로 나온 스냅드래곤 8 1세대가 정말 처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뭐 시작부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 원신의 플레이를 위해서 게임 플러그인에서 프리퍼런스 Z 여기서 이제 각종 정보들을 표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에는 뭐 이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 갤럭시에서 나오는 수치들을 바탕으로 해서 눈으로 보이는 프레임을 비교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원신을 한번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글쎄요 아이폰이 조금 더 부드러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프레임은 40프레임 정도 나오고 있고 뭐 CPU는 거의 풀 로딩이 되고 있고 GPU는 71%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약간의 아이폰 XS에서 조금 더 부드러운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4년 전 폰과 별 차이가 없는 삼성의 플래그십 폰 네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원신까지 비교를 해봤습니다. 뭐 여기서는 문제가 GOS에서 해상도도 일부 낮추기 때문에 약간 비슷해 보이는 큰 차이 없어 보이는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 이제 프레임이 나오는 게임을 해보면 되겠죠. 아이폰에서도 프레임이 나오는 자 돌핀 에뮬레이터에서 게임을 실행하면 프레임을 볼 수 있습니다. 갤럭시와 아이폰 돌핀 에뮬레이터 같이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아이폰에 돌핀 에뮬레이터 설치하는 것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뭐 근데 서칭 해보면 많이 나옵니다. 유튜브 서칭 해보면 이 홈페이지에서 나오는 튜토리얼만으로 설치하기는 약간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 넘어가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고 뭐 사실 거기에 나온 것만 그대로 해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뭐 근데 잘 안되면 유튜브 찾아보시면 뭐 한국어는 없지만 영어로 많은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위에가 갤럭시 아래가 아이폰 XS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프레임이 나오는 것을 보시면서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폰의 경우는 30 내외로 잘 유지가 되는데 갤럭시는 25까지 24 뭐 이렇게 간헐적으로 떨어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리뷰했을 때도 뭔가 약간 끊기는 느낌이 있었죠. 네 보시면 말도 벌써 여기까지 왔습니다. 야 말도 더 아이폰에서 빨리 가네 네 그럼 인게임 프레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인게임에서도 프레임 좌화가 뭐 18까지 떨어지네요. 18까지 와 아이폰의 경우에는 30에서 거의 뭐 별로 변동이 없습니다. 아 이게 지금 갑자기 스로틀링이 걸렸네요. 와 진짜 심하네요 이건 네 아이폰 앱이 완성도가 더 낮은데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진동도 안 옵니다. 그런데도 프레임은 30에서 거의 고정입니다. 29, 30, 29, 30 네 게임큐브 돌핀 에뮬레이터 실행하는 것도 아이폰 4년 전 기기가 더 낮네요. 네 물론 GOS가 풀려서 최고 속도로 실행이 된다 하더라도 네 발열이 과연 얼마나 잡힐 것인지 그게 또 관건이기 때문에 뭐 싱글코어 점수가 크게 앞서진 않기 때문에 비슷한 성능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닌텐도 위 게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프레임 저하가 또 있습니다. 전혀 없죠 프레임 저하가 슈퍼마리오의 경우에는 데모 화면에서는 조금 차이가 났지만 인게임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GOS가 개입하면 4년 전 아이폰과 유사한 성능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에서 모두가 만족할 만한 그런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뭐 신뢰도가 많이 손상될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노트7의 트라우마로 이렇게 진행된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고객을 우롱한 사건 네 정말 큰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사용하신 분들은 전혀 불편함을 물론 못 느끼시겠지만 저도 뭐 지금까지 별 의심 없이 썼었습니다. 뭐 제가 사용하는데 뭐 큰 불편함도 없었고 뭐 정말 예전 폰들에 비하면 예전 갤럭시에 비하면 많은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뭐 스크롤 같은 거 정말 부드럽죠. 네 근데 사실 뭐 이런 스크롤은 아이폰에서 4년 전에 이미 나온 것이기 때문에 뭐 안드로이드 최고 사양의 CPU가 사용됐는데 하드웨어적인 결함인 것인지 이렇게 심하게 다운클럭을 시킨 것은 정말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아무튼 뭐 제가 전문 리뷰어도 아니고 이런 무거운 주제 다루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삼성을 정말 오래전부터 스마트폰 초창기부터 사용해 왔던 유저의 한 사람으로서 레트로 게임을 통해서 정확한 프레임 비교가 가능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지금도 뭐 살짝 정말 따끈따끈한데 네 아이폰에 비하면 많이 따끈따끈합니다. 네 거의 3도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삼성의 뭐 위기 그야말로 제가 뭐 애플 삼성 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좋은 폰 쓰긴 하지만 실생활에서는 또 삼성 폰만큼 한국에서 쓰기 좋은 폰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또 삼성 때문에 또 즐거운 여러 IT 라이프를 즐겼고 그래서 뭐 이렇게 문제점을 한번 지적해 보고 제가 그렇게 뭐 영향력을 끼치는 유튜버는 아니지만 또 예전부터 삼성을 좋아해 왔기 때문에 또 이렇게 리뷰를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어떻게 결론이 날지 과연 옵션을 통해서 화난 유저들을 만족시켜 줄 것인지 삼성의 대응 그리고 만약에 그것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화두웨어적인 문제라면 갤럭시 22로 삼성의 위기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물론 22에 개선된 버전을 내놓긴 하겠지만 네 아무튼 삼성의 위기 잘 극복하길 바라며 좋은 방안을 찾아내서 제2의 옴렉이 2가 되지 않도록 잘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케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